이번에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로 돌아가 볼까요? 즉, 블랙홀과 그 특성, 그리고 블랙홀의 전반적인 이슈를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초에 블랙홀이란 존재하고 있을까요? 기존 물리학의 단순한 용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더 복잡한 구조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블랙홀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의문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블랙홀이란 무엇인가? 과학자들의 고전적인 이미지로 보면 블랙홀은 극히 강한 중력을 가진 전체로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이 전체는 대질량 초신성의 핵이 붕괴되고 전질량이 특이점이라는 한 점에 집중될 때 출현합니다. 질량이 클수록 블랙홀 주위에 형성되는 사건의 지평선은 커집니다. 현대 천문 물리학에서는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홀에는 많은 역설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블랙홀이 아무것도 방출하지 않고 처음부터 일반적인 엔트로피를 갖지 않는다면 이는 연력학 제2법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다행히 이 패러독스는 호킹 박사에 의해 해결되어 블랙홀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맞고 그로 인해 아주 느리긴 하지만 조금씩 질량을 잃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은 그 밖에도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랙홀 정보 패러독스라고 불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블랙홀이 무언가를 흡수할 경우 자기 중력으로 그것을 거의 소립자로 분해한 다음 흡수합니다. 이때 블랙홀의 특성은 거의 변하지 않고 질량만 약간 증가합니다. 이제 호킹 박사 덕분에 블랙홀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증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블랙홀은 조만간 흡수전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만 블랙홀에 의해 방사된 파도는 흡수된 물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블랙홀에 떨어진 것에 대한 정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실되는 것이죠. 게다가 질량을 제외하고 블랙홀의 특성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력장이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정보의 완전한 소실은 장애 양자론과 완전히 모순됩니다. 블랙홀에 대해서는 그 밖에도 많은 문제와 역설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문제가 하나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곧 새로운 문제가 가로막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랙홀이 실제한다는 것 자체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근의 이미지로 인해 그 의심은 날아가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블랙홀의 정체 규명은 갈 길이 먼 상황인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비범하고 미스테리어스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끈이론입니다. 블랙홀, 현, 새로운 용어 소립자 상호작용 역학을 끈이론으로 연구할 경우 소립자는 전모양 입자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 이론에서는 소립자를 일정한 길이와 장력을 가진 1차원 물체, 즉 현의 진동으로 간주합니다. 이 현들이 진동하여 다양한 소립자와 그 기본 상호작용을 만들어냅니다. 끈이론이 확실한 실증을 얻을 수 있다면 이론의 전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물리학자들도 있는데요. 온갖 기본 상호작용을 연결하는 개념인 이 성배를 과학자들은 벌써 100년 가까이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 필두가 아인슈타인이었고 그는 그걸 이끌어내기 위해 수십 년의 세월을 소비했습니다. 끈이론은 아직 증거가 부족해서 일종의 공리공론에 그쳤는데요. 하지만 블랙홀에 관한 우리의 의문에 답을 주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끈이론 입장에서 볼 때 블랙홀은 매우 강한 장력을 가진 다친 현과 브레인이라 불리는 공간보다 저차원인 특수한 물체로 이루어진 모구라고 합니다. 현은 브레인을 이동하는 것도 있고 브레인에 직접 붙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퍼즈볼이라고 불립니다. 끈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는 대부분 그렇지만 퍼즈볼이 무엇인지 설명하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퍼즈볼이란 복잡하게 배치된 많은 현과 브레인이 얽힌 것으로 다양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각 퍼즈볼은 크기와 밀도가 유한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블랙홀 내부, 사건의 지평선 아래에는 특이점이 아닌 퍼즈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블랙홀의 외적인 특성에는 일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블랙홀은 구형으로 된 사건의 지평선처럼 보이고 빛을 구부려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떨어진 것은 무엇이든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블랙홀을 퍼즈볼로 인식하게 되면 이 신기한 천체에 얽힌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데요. 우선 아까 말했던 정보 역설이 그렇습니다. 블랙홀을 퍼즈볼로 받아들이면 이 문제는 해소됩니다. 이러한 블랙홀 내부에 흡수된 방사선이나 물질과 함께 떨어지는 정보는 질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퍼즈볼 상태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흡수된 정보는 모두 기록되어 블랙홀이 붕괴될 때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끈이론에서는 퍼즈볼의 면적과 부피가 서로 같기 때문에 다른 패러독스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블랙홀의 엔트로피와 그 면적에 생기는 모순이 사라집니다. 한 계산에 따르면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그 표면적에 비례하지만 양자물리학 관점에서 엔트로피는 표면적이 아닌 부피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조금 전의 이유로 더 이상 어떠한 모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 문제는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기존 모델에는 블랙홀의 출현 경유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핵이 붕괴되고 안쪽으로 파괴되며 모든 물질이 엄청난 수축을 일으키면서 블랙홀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붕괴가 일어날 때 어떤 경위로 퍼즈볼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걸까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물론 별 내부에서 폭발과 붕괴가 일어나는 순간 물리법칙을 포함해 모든 것이 이상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마 부분적으로는 맞고 현과 브레인도 이상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실제로 퍼즈볼인 것은 초기 우주에서 발생한 일부 블랙홀뿐이며 폭발로 발생한 그 이외의 블랙홀은 퍼즈볼이 아닌 일반적인 특이점을 갖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라도 앞서 언급한 블랙홀에 대한 문제가 다시 앞을 가로막습니다. 예상되는 전개 앞에서도 언급했듯 끈이론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옳다는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현도 브레인도 일절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현을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 본인도 끝없는 계산이나 가설, 모순되는 데이터의 미궁 속을 헤매고 있다는 보도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 전체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옳다는 것은 확인되었고 과학 분야에 따라서는 사실상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반면 끈이론은 아직도 어중간한 입장인데요. 퍼즈볼의 경우에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너머를 그렇게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합니다. 만일 블랙홀의 초강력한 조성력을 견디고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강화하는 파괴 불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진 탐사기나 우주 캡슐이 있다고 해도 정보를 전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보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회의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끈이론을 통한 블랙홀의 속은 기존 양자 물리학에 조금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미래에는 현이나 브레인의 정체규명으로 이어지는 더욱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퍼즈볼설이 블랙홀 해명의 견인력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인류가 우리 손으로 저질량 블랙홀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수준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블랙홀의 수명은 짧을 것이기 때문에 탄생부터 소멸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찰할 기회도 생길 것입니다. 이런 블랙홀의 방사선이나 물질을 흡수시켜 필연적으로 폭발을 일으키게 한 뒤 현과 브레인의 백업을 통해 식사에 관한 정보를 복원할 수만 있다면 이 설은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혹은 저희와 마찬가지로 우주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고 이 주제에 대한 정보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SNS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